자 원래 첩보를 이렇게 할 때야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자 오늘 650회를 맞는 우리 빈이스탄 650회 달성과 앞으로 향후도 해서 천회를 위해 달리는 오늘 이 지점의 수임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빈중호가 650회가 아니라 은빈이스탄을 통해서 천국의 최고의 재능기부재단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불을 꺼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고집을 다 행사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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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커팅 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 한 다음에 케이크 커팅 하시면 준비하고 자, 케이크 커팅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됐습니다. 케이크 커팅. 그 다음에 건배하겠습니다. 다같이 650회를 정말 달성하는 데는 정말 신호애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펼쳐냈던 우리 미초월의 소재에 의해 있는 미초월 우리 분필공연단의 앞으로도 향후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덕당 칼렉하게 하고 건배를 하겠습니다. 건배 한번. 네, 내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운과 편안이 있기를 기원하시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년에 꼭 부자 되십시오. 은빛 예술단 회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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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원의 무궁한 발전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위드미 병원에 표창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드미 여행 평화. 이번엔 표원장님을 대신해서 강민희 실장님이 오셔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혜 단장님, 백호 가수님, 최인찬 감독님, 다수현 홍보부장님, 이성재 가수님. 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전부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나오겠습니다. 네, 조금 앞으로 가세요. 강민희 실장님. 그래서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아니, 그 가운데가 아니라 그쪽을 향해서. 자, 왼쪽으로도.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장 2019-1호. 지승혜 단장님, 규아께서는 특출한 재능과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위드미 여행 병원에 입원 중이신 어르신들께 멋진 공연을 순서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과 삶의 가치 기와 공익으로 그 사랑과 봉사의 깊은 감사의 뜻을 기려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6-18일 위드미 여행 병원, 그리고 박 백호님, 최인찬님, 다수현님, 이성재님, 최관용님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부상으로는 미국 22주를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표를 봉투만 해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감독님 사진 잘 찍어주세요. 자, 세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차렷장님. 네,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수 나수연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역시 이 연말에는 시장입니다.